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탄핵, 특히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탄희 씨, 송영길 씨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그 다음에 또 최강욱 씨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할까 탄핵을 당연히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낙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가 되면 이제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그냥 그런 것을 믿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쓸마 쓸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업에 바쁘니까 이런 부분에 깊이 생각할 여력도 없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탄핵 메시지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또 박해 사람들 통신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에게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일존의 여론조작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얘기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 조선의보 사슬에서 가장 왼쪽에 최강욱 씨가 암컷이라는 그런 막말 때문에 요즘 이제 화제가 되고 당원권을 6개월 정도 이제 지금 정지가 됐는데 이 당이 200석을 얻어서 대통령도 탄핵한다니 조선의보 사슬도 이 당이 200석을 얻어서 대통령도 탄핵한다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 제목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그러면 탄핵 안 하겠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탄핵 안 하겠습니까? 200석 이상 받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좀 그냥 순수한지 아니면 뭐 직시하기를 원하지 않는지 여기 보니까 이 사슬의 결론 부분을 보니까 암컷 발언은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 주장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탄핵을 안 하겠냐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또 송영길 전당대표가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과 반륜연대도 가능하고 내년 총선에서 반륜연대를 꾸려가지고 의석수 200석을 돌파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200석만 하게 되면 탄핵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0석 돌파. 여기 보니까 모든 신문이 다 다뤘네요. 야권 총선에서 200석 확보에서 윤석열 탄핵해야 또 200석을 꺼낸 송영길 조선일보 사슬은 대통령을 탄핵한다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해서 오랜만에 설문조사람 해봤습니다. 반륜연대로 200석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 송영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 법려 200석이 가능하고 탄핵도 추진할 것이다. 둘째, 법려 200석이 가능하지만 탄핵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법려 200석 확보 불가능하고 탄핵도 불가능할 것이다. 넷째,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디에다 여러분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여론에 보니까 여론이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법려 200석 확보 불가능하고 탄핵도 불가능할 것이다. 74%입니다. 1,300명 정도가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요. 법려 200석도 가능하고 탄핵도 추진할 것이다. 23%인 겁니다. 이건 또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23% 사람들은 선거부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려가 자기 힘으로 200석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선거부정을 통해서 야권이 200석을 확보하고 반드시 탄핵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소 의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4년 총선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론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200석 넘으면 탄핵을 당연히 시키겠죠. 200석이 넘으면. 그럼 200석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 넘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봐야 될 걸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보니까 이 설문조사 결과를 미래일이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문제를 떠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더불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답이 법려 200석 확보가 불가능하고 탄핵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성의 부여름 사슬도 이렇게 뭐죠. 이 당이 200석을 얻어 대통령 탄핵한다니라는 그런 어중간한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가라는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